. . 바로 저 때 패드립 날리더라구요 내가 그때 한글패치를 잘못했거든 영어로 막 뭐라뭐라 하는데 내가 못알아들은거 눈치챘는지 갑자기 패드립을 날리더라구요 내가 그거 나다들었어 원래 바보들 자기 놀리는건 알거든요 자 선택으로 갑시다 보통으로 패드립 먹은데부터 다시 지나가 이제 아마 영어 잘하는.. 한글패치 했으니까 패드립 안채겠지? 아 캐리하면 나감님 감사합니다 또락사님 선물하고 싶은데 저한테 또락사연으로 선물하고 싶은데 파킹님한테 드리면 되나요? 그게 뭐야 지수님이랑 악녀님이 나도 우리집 주소를 안 알려주긴하는데 저희 누나 주집 주소를 알려주는데 그 뭐야 악녀님이랑 지수님껄 내가 받아서 보내준다 했거든 저번에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막 잘 받진 않아요 진짜 보내주고싶으면 보내주세요 웬만하면 보내주고싶으면 그냥 안보내주셔도 괜찮아요 항상 봐주시는건만 감사하니까 게임 좀 합시다 당신은 쥐역병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웃 국가들이 몇달간 방문했습니다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당신은 아 지금까지 몇달동안 외국을 방문했던거죠 제가 쥐역병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외교적 답신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니까 첩보대장의 제안을 보내주고 당신을 보내주고싶은 그니까 날 보냈다 다른사람이 마땅히 보낼사람이 없어서 날 보냈다 아, 한예리님! 선물 감사합니다 한예리님 유튜브 매니저 채팅 관리해주시는 한예리님 감사합니다 한예리 이름 이쁜데 왜 바꿔줄까?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채팅 관리해주시는 한예리님 가자 굴뚝 세둥지강 천천히 그래 조심해 아 저렇게 말한거였구나 줄을 풀어라 마우스 비용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곧장 더 널 탑으로 가주기 위해 포로우 경이 폐하께 전할 수 있다고 한다 긴 예정이어지 음 드디어 이제 좀 드디어 좀 들리네 영어가 영어공부 좀 하니까 어 선원들이 저주를 받았대요 흑마법 같은거 자 여기서 해석해드릴게요 미신이래요 치료법이 있다고 하네 어 그럴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헉 폐하의 경호원을 몇달동안 타국에 파견한다 저죠 그게? 폐하의 경호원이 역병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대요 제가 다 일일이 해석해드렸습니다 제가 폐하의 경호원이라는 소리죠? 몇달동안 다른 나라에 제가 저번에 뒷사드할때 영어공부를 안해가지고 잘 못알아들었는데 이것때문에 영어공부 빡생했어요 거의 올라가나봐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배가 올라간다 이제 올라가죠 영어공부 좀 열심히 했죠 밑에 돌아다니면서 이쪽으로 올라갔다 이 게임 훈수 진짜 많을텐데 이 게임 훈수 많으면은 제 암살 실력으로 훈수충들 다 암살시켜버릴게요 일단 그사람들 다 침묵 먹일 수 있거든요 제가 다 광역 침묵 먹일 수 있어요 내 이름이 코로본인가보다 훈수 드는 사람들 제가 다 암살해버릴거에요 반갑습니다 일단 둘러볼까 여기 이런데 막 있잖아 사람들 지금 이 섬에 지금 전염병이 있는거야 확실히 지역병인지 뭔지 F5로 자주 빠른 저장을 하는게 정신건강 이럴거라고요 많이 죽나보네 이 게임 많이 죽나보네 방금 뭐야 어어 올라가는거야 여기 안 떨어지나 떨어지긴 하네 난간에 대고 점프 누르면은 되나보네 지금 저장하고 불러오면은 아아아아 이게 정 이게 정신건강 이롭다고요 알겠습니다 F5 누르는 습관을 좀 둘러야겠네요 패드립판을 보러가 이제 패드립 안 칠거에요 저한테 제가 영어 이제 좀 하는 척 아니까 그때는 날 무시한거야 돌아왔군요 그때랑 다르지 고래도 봤어요 숨바꼭질부터에요 여기서 내가 그때 어버버 어버버하니까 갑자기 패드립을 그것만 놓칠네 첩보경을 쏟았던거 아프다고요 어... 숨바꼭질 할까요 아니면은 엄마 만나러 갈까요 숨바꼭질하자고 엄마 만나러 갈까 말만하고 귀찮으니까 좀 뛰어내고 그래 숨바꼭질하자 찾았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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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버렀네 몸을 언제 숨을래 도대체 언제 숨을래 도대체 앉는게 뭐지 씨네 내가 술래요? 내가 도망가야된다 얘가 술래다 야 뭐야 내가 숨는거야? 야 야 나 맨 몰라 이끼야 너 치사하다 너무 은신 모드에 들어가 엄폐물 뒤에서 적의 눈길 벗어나고 발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은신 상황에서 발수 주의는 역시 있습니다 오케이 도망가야 존나 멀리 도망가자아 아 숨바꼭질 아 지역을 벗어났네 어디를 아직 안했어 어? 어? 나 좋지 나랑 나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보이는데 은신 모드구나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못찾았을거야 그니까 아마 애가 아마 못찾아서 나보고 오라 했겠지 뭐 돌아온걸 환영한대 그림 그려주고 있네요 이 나라에서는 저 어린이랑 그려는 합법인가 봐 좋은 나라야 이 나라에서 그려주고 있나보네 계속 그림 그려주고 있나보네 해적들 나랑 이따 엄마한테 비밀로 할게요 그치 비밀로 해야지 이따 나랑 비밀 친구 해야되니까 아조시랑 아조시랑 비밀 친구하러 가자 폐하께서 기다리십니다 제가 폐하의 경호원이랬죠 어? 얘가 엄마인가 보다 음 맞네 그럼 내가 이제 아빠가 되는건가? 좋아 경호원이자 아빠 내가 스토리는 대충 알겠어 무슨 스토리인지 굉장히 나쁘게 생겼는데요 이거 봐 띠꺼워 뭔가 수상한데 지금 암살 하나도 없을까 자 댕겨봅시다 F1으로 지날 아직 뭐 죽을일 없는데요 편지를 여자한테 전달하세요 이제 다른 나라 돌아다니면서 이제 받은 서신 같은거죠 오케이 보고 저장 한번 하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나라에서 해결법을 못 찾았나봐 다른 나라가 해결법을 못 찾았나봐 다른 나라가 몇병이 그거라고 쥐.. 쥐가 옮기는 병이랬나야 시청자분이 좀 알려주신거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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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전투야? 어 무기나 능력을 장착하고 있다면 마우스 클릭을 눌러서 오른손으로 공격하거나 아아 왼쪽 클릭이 오른손이고 오른쪽 클릭이 왼손이야? 잠깐만 내 운 애가 오르.. 내 좌네가 오른손을 지배하는데 내 좌네가 오른쪽 손에다가 왼쪽 클릭을 누르라 그럼 얘가 오른쪽 손을 날리는거고 어 헷갈린다 가자 펑이! 아우 아 헷갈려 왼쪽 클릭이 왼쪽 클릭이 칼 오른쪽 클릭이 오른쪽 클릭이 헷갈려 왼쪽 컨트롤을 누르고 유지해 검을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때에 맞춰서 막는다면 적이 균형을 넣게 되고 왼쪽 컨트롤 막기 펑 펑 권총을 사용하세요 죄송합니다 막기 펑 펑 펑 펑 펑 펑 어 손잡은거 반대에요 왼쪽 클릭이 오른쪽 손이야 오른쪽 클릭이 총이고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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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 자체들 너는 뭘 할게 알겠습니까? 코보 따님이 그러셨죠 엄마랑 결혼 못하면 자기랑 해달라고 그 의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나 아닌데 왜 말 안하지 귀인공이? 말하면 되잖아 나 아니라고 홀 와 이렇게 시작하는군요 디스 아너드 아 재밌겠다 재밌겠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맘이 들어요 어 너무 많은 적들과 맞았으면 하나하나 처리해라 여제를 살해하고 후계자이자 그녀의 딸 에밀리를 유괴했다는 죄목으로 왕실 첩보대장에게 고발당한지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기네요 당신은 얼음 능선에 감 얼음 능선 감옥에 유폐되었으며 처형 날짜는 전문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 일이 있고 6개월 뒤는거지 그러면은 감옥에 맞춰서 얼음 능선 감옥 억울하게 지금 들어온거네 아이고 아이고 인두다 인두 그래 얘가 악격맞다니까 지금 굉장히 티껍잖아요 예전에 그럼 에밀리 실종된지 6개월 지난거잖아 왕이 죽고 여제가 죽고 이제 얘기가 왕니다 원래 항상 원래 항상 왕이 죽으면은 가장 의심받는게 누구냐면은 다음으로 왕 자리에 오를 사람이 의심받아야돼 노명을 쏘였으니까 맞네 얘가 악역에 맞았어 이제 내일 죽는다니까 이제 방심한거죠 원래 뭐든지 방심이 제일 무서운 법이야 내가 내일 죽는다고 방심해서 나한테 노명이라고 알려줬어 지.. 지가 뭐라고 친구가 보내준 것이로 똘키님이 아시면 좋은건 죽이는 사람 양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집니다 엔딩이 몇개 있길래? 빵이네 먹자 어 편지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믿고있는 이들아 해둡시다 편지에 감옥이러스를 같이 보냈습니다 일단 감옥에서 나오거든 바로 감옥의 신문실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폭탄을 준비해놨으니 바깥 문을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음.. 거기에 꼭 쓸만한 장미들을 가져왔으니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 친구로부터 누군지 몰라요 F5 누를까? 일단 방안에 또 살펴볼거 있나 보고 어 뭐야 물 마시기 야 완전 감옥이다 진짜 근데 야 완전 감옥이다 진짜 근데 무기 오오 돈 돈까지 여기 다른 짓도 있고 다른 다른 짓도 나 보면 어떻게 해? 막 신고하는거 아냐? 자정했으니까 괜찮아 안녕 부럽냐? 너는 나이 80까지를 구하기로 나왔어 너 친구가 없구나 난음에 OF dank emisin 충분히 친구가 있는데 쥬 죽었다 아아 나보고 나 응원하네 쟤네 좀 죽여달라고 어? 푸읍 하하하하하하하 artifacts 어떡해 나 응원한데 죽여버렸어 악수할라그려고 뭐야 아 저기 내가 있는걸 눈치를 채면 저기 올라가나보지 지금 가면 안되겠죠? 운다 이제 간 다음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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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을 든채로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은 암살이 그되고 어.. 왼쪽 컨트롤을 꾹 누르고 있어야 된다 어.. 쥐와 우는 자들이 적어지고 소이조로 마지막 결과 얻어지지 않습니다 컨트롤 꾹 누르고 있어라 이때 누르는게 아닌가? 어? 야! 일로와! 아 이거 누르고 암살하는건가 보다 어휴 저기 날 못볼까 제가 과연? 근데 잠깐만 저기 누가 온다 근데 바닥에 칼 떨어져있는데? 알텐데? 갑자기 사라졌잖아 자기 정류가 사라졌잖아 모르나? 야 여기 여기 경비원들은 다 눈이 아 아 여기서 왼쪽 컨트롤을 누르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뒤에가서 왼쪽 컨트롤을 누르는거구나? 마우스 클릭하면서 누르는게 아니라 왼쪽 컨트롤을 누르는거구나 쟤 왔다갔다할때마다 자기 정류가 사라졌는데 전혀 모르죠? 야 이 나라 정말 허설하다 야 넌 그냥 내가 그냥 죽여줄게 앱스? 돈 훔쳤다 그렇지 렛츠 임피스 돈 훔치기는 것도 있군요 이 쥐들은 뭐지? 다른 죄수들은 딱히 뭐 문 열어주나? 인도교 진입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피어오르세요 이거 먹으면 피차는건가보다 먹기가 맛있게 약간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지금 볼페이저먹고 또 뭐가 필요없겠다 헉! 어이 깜짝이야 죽이는거랑 안죽이는거랑 엔딩이 다르다 죽이는거랑 안죽이는거랑 엔딩이 다르다고 근데 엔딩이 두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죽이는게 편하지않을까? 어떻게 안죽여 내일 이세 처형식은 일부 배정된 이력관리들이 진영될것입니다 열심히 여기서 온거지? 쉬프트 달리기 죽여야되지않을까? 죽이는게 편해 그리고 애초에 어? 열쇠가 없어 너한테 있는거 아니니? 아 맞네 아 오케이 오케이 F가 좀 이제 F키가 좀 많이 쓴거구나 앉아서 다니자 은신 못해 이렇게하면 애들이 내 발자국소리 못듣는댔어 아어어어어어 아어어어억 래스틴 피에스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이실니까 영상 채팅 안보이게 해주셨나요? 그러죠 그러죠 그래 영상에는 채팅 안보이는게 낫것같아 이걸 여기다가 올려다 드릴게요 아니 여기 아래다가 드릴게요 이런 게임은 채팅 안보이는게 낫것같아요 신문실로 가볼까? 어 잠깐만 열쇠구멍 엿보기도 있었네 다시 한번 엿보자 나 엿보는거 좋아하는데 엿보기구멍 이런 기능이 있네 딱히 뭐 줍는거 같고 저장 한번 할까? 저장했어요 방금 했어요 돈이다 어 전수호경 콜오버 아타노에 대한 신문이 있을것이다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대접경 대접성 대섭 대섭정과 고위주사 캠벨께서 신문을 주사할 예정이다 아니야 코르버가 고문받다가 공개체육당이라도 죽어버린다면 다음 니놈들의 목이 달아나길 것이다 나 도망갈건데 이게 뭐야 음성기록 재생기가 오지 내 얘기하고 있네요 나 고문을 했나보네 나 그거 자백하려고 자백하게 시키려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닌거 같은데 오 깜짝이야 어 벽 모서리에 숨을 수 있다고? 추 또는 이 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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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도망갈건지 고여기 도망갈건지 뱃콘 그리고 도망갈건지 고구마 그치 도망갈건지 다 주워주고요 얘네 주먹을 다 털자 그치 돈 주네 해피엔딩 보실 거면 어쩔 수 없이 불살로 가셔야 됩니다 불살이 안 죽인거요? 해피엔딩 보려면 불살로 안 죽여야 된다고? 아이 몰라 내가 하고심대로 할래 그걸 벌써 따져 처음하는데 하고심대로 할래요 어르신이 어르신이었어? 죽이는게 편해 돈을 훔쳐주고 암살이 안되지 오케이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애들이 시야하는데 되게 좁다 어 잠깐만 이게 안에 들어가야 되는거네 애들이 시야 굉장히 좁아 이게 칼로 찌르면 죽는거고 앱 컨트롤하면 안 죽는거에요? 둘 다 죽는거지? 어쨌든간에 결국에 이거도 죽는거 아냐? 이건 기절이야? 죽이는게 아니라? 아 의식을 잃음? 아 뭐 페피엔딩 벌람 컨트롤 눌러야 되는 그 소리구나 죽이면 안되고 근데 저 이미 너무 많이 죽였는데요 이미 엄청 엄청 많은 학살을 저질렀는데 아 컨트롤 비사상이구나 아 어 깜짝이야 돈부터 빨리 훔쳐주고 뭐 어떡하나? 아이고 죽었다 아니 맞았다 오우야 발차기? 맞기! 그렇지 완벽한 때 방어 원래 균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치명적 반격을 가하십시오 아 네 통조림 먹고 오자 통조림 아까 있었는데 이쪽에 키가 저만큼 차는구나 오케이 10명 안 죽였다고요? 근데 이 게임하면서 몇명 죽여야되길래 그래? 몰라 죽일수 있으면 죽이고 말므말고 콧발물사취 좀 도망가자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자 도망가자 하하하하 교도소 문 부셔버렸다 어이구 다리가 일어나네 도망가아 산소도 있어 콜 오우 키리 어디야? 저기구나 이거 총 쏜다 오케이 교도소 탈출했다 아 죽이는게 재밌어 사실 죽이는게 편하고 재밌어 어 당연히 스스로 가야겠죠? 일단 게임 자체가 죽여야 재밌지 여러분 GTA하면서 미션 게임에서 차 안전운전하고 신호등 초록볼되면 가고 빨간몰되면 멈춘게 재밌어요? 아니면 달리면서 사람들 차 gta 차 탄 다음에 차도로 달리는게 재밌어 인도로 달리는게 재밌어 난 gta 타면 차 타면 인도로 달리거든요 항상 차 다니는 나는 남들과 다르게 차를 타면 차 다니는 길보다는 사람 다니는 길로 다니고 싶어 그게 더 훨씬 재밌잖아요 확산행돼서 재밌을 것 같아 언제 빨간몰되면 멈춰서 앞에 차 갈 때까지 기다리고 막 그러게 재미없잖아 내가 한번 해봤어 너무 심심해가지고 GTA 하면서 제가 운전면허 딴지 얼마 안됐을 때 이제 운전면허법을 아니까 GTA에서 제가 한번 안전운전을 해봤어요 야 2분도 못하겠어요 하면서 결국 인도로 달리더라고 결국엔 내가 인도로 가게 되더라고 뭐야 뭐야 쥐가 왜케 많아? 안녕 얘들아 문 좀 열어줄래? 열리지 않는다면 어? 친구로 쪽지 나한테 쓴거 아니야 이거? 아 맞네 콜을 뭐 만약 그대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계획에 성공했고 당신이 어른응성 감옥에 탈출하는 것을 뜻할 겁니다 우리의 연락처 중 한명이 하수구 깊은 곳 어딘가에 그대들을 위한 그대를 위한 무기들을 숨겨놨습니다 장비를 수거한 후 터널을 끝까지 강줄기에서 세미어를 찾으세요 그가 그대에게 우리를 우리에게 데려올 것입니다 곧 만나게 될 친구가 누군지 알겠죠 이미지 그러면 친구가 먹을 것도 나졌나보네 친구가 먹을 것도 나졌나보네 친구가 먹을 것도 나졌나보네 오 깜짝이야 오 뭐야? 쥐가 사람 죽겠는데? 헐 뭐야 뼈밖에 안남는다 야 먹방 오지네 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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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도 뒤에서 목 돌라야돼? 미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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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일로 가야지 쥐님들 식사하고 계신 거 방해하지 말아야겠다 도망가야지 일로 어...뭐지 위로 가는건가? 일로 가는건가 설마? 아 일로 가는거구나 아 일로 가는거구나 어...뭐지 위로 가는건가? 저장해줍니다 저장해줘야겠네 위험한 상황을 감지될때마다 사람이다 일단은 지키시고 던지자 저장이죠 숨겨진 보급팀이 아마 내가 쓸 무기인가 봐 근데 게임 분위기 되게 좋다 진짜 도망치는 느낌이 나 저장 으잉? 뭐야 아 역병 걸린 시체들인가 보네 지금 막 버리나봐요 그냥 아 쟤네 쥐들이 저거 시체먹고 자라는건가 보다 맞네 맞네 말하네요 쥐들이 처리해주겠지 어 근데 쟤네가 저기서 안비켜네 저거 돌릴라 그러는데 아 시체를 던져주자 오오오 이거나 먹어라 돈 먹어? 이거나 먹어라 비힐 쟤어 우이 오이 오nia 으아악! 으앗! 띠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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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일로와아아악! 어딜 도망가! 띠앗! 마지막 한 마리 잡았다 후우우! 아까 먹을 거 있었는데 핀앗! 숬 ряд подт despert소